오늘도 병원 가는 길이예요 병원 도착 엄마가 병원까지 태워다 주셔서 진료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편의점 가는 길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 맛 젤리 사과 맛 젤리도 사요 젤리 자랑하기 더 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시간이 아직 남아서 스타벅스 가는 길이에요 마시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었어요 음료수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은 진료 잘 받고 예쁜 카페에 갈거에요 음료수가 나왔어요 진료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다시 편의점 가는 길이에요 간단히 컵라면 먹으려구요 라면이 다 맛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어요 참깨라면 선택 참깨라면 선택 참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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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 hoş 요소 에 kneng Animation 맛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ife 결국 반정도 먹고 남겼어요 진료 기다리는 중 안녕 진료 끝 이제 예쁜 카페에 갈 거에요 처방 받은 약이 있어서 잠깐 약국에 들렸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너무 예쁜 카페에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커피 주문하고 원두도 샀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커피 도착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요 커피를 마시려고요 커피를 마시려고요 원두 향이 진짜 좋았어요. 힐링된다. 이제 집으로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중간에 잠깐 모지 들렸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제주 목적지 솜사탕. 이제 진짜 집에 가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두 달 만에 돌봄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수업 가기 전에 잠깐 카페에 들렸어요. 달고나락들을 주문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 만날 생각에 진짜 설렜어요. 디디가 다가서 놀고 있는 날은 아침. 아침에 비교해. 아침에 비교해. 아침에 비교해. 아침에 비교해. 너희들이 이해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비교해. 너무 귀엽게 말아줬어 학교는 계속 나왔지? 네 맨날? 네 어? 하나에 두주시면 하는 거 몰라 어? 하나에 두개 찍는 거 내거네요 어? 하나에 두개 찍는 거 내거네요 에이 복잡해 도대체 이게 무선돈이야 가만히 있어보게 깡둥이 할 법 꿈꾼가 아주 용하다는걸 마음 참다 며칠 후 가자니까 자 멸칠꿈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크게 네 약간 대사 말하는 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만 해 크게 여러분 네 아 좋아요 자 합니다 자 멸치 큐 하세요 멸치 아 아 밑으로 써있잖아 잠깐만 봐봐 아휴 복잡해 아휴 복잡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계속할게 가자미 즐거웠던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또 카페에 들려요 고구마 라떼 마시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고구마 라떼 마시러 도대체 보라색을 띈 4색 고구마 라떼 음료수만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중학교 시절부터는 저는 대리버거 세트만 먹어요 대리버거 세트 주문 햄버거 도착 저는 감자튀김부터 먹는 스타일이에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우리 귀요미들 안녕 우리 귀요미들 안녕 우리 귀요미들 안녕 안녕 몽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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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들 오늘도 밤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른 날이에요 지금 시내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저의 생일이에요 생일을 셀프로 축하하기 쩍쩍쩍 생일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냥 보통의 하루를 보네요 잠깐 은행에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사랑 펭수 펭아 이제 혼자 조금 더 다가가려고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당근 케이크 혼자만의 생일 파티 혼자라서 쓸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든 시기라서 올해는 집에서 가족과 매년 같이 보냈듯이 올해도 집에서 가족과 생일을 보내려고요 별다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생일 선물로 커피랑 케이크 쿠폰을 받아서 다음에 와서 또 먹으려고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생일 축하와 생일 선물을 보내준 제자들과 주인 분들 고마워요 케이크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힐링이 된 나만의 생일 파티 생일 케이크 찾으러 왔어요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기다리는 중 케이크 케이크 들고 집으로 다다음주 중에 제자들 만나러 학교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가족과 생일을 보내고 오늘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해요 다다음주 시청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보너스 영상입니다 이것봐라 또 거기서 뜯고 있는 건 아니지? 고마워 고마워 하지마세요 오빠한테 그런 거만 배워서 부르나? 안되지? 안되지? 분명히 ㅋㅋㅋㅋ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네 그렇게 누나 가방 오늘 가방 뒤지고 있어요 엉? 뭐야? 뜯은 거야? 벌써? 야! 아이고, 정말! 안 돼! 이게 뭐야? 하지마! 아니야! 엄마가 나 완전히 뜯어서 안 돼. 봉투도 없는데, 자꾸 이게 뭐야? 어? 언니가 비상으로 가, 길고양이도 주려고 하는데. 으이, 정말. 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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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해, 이게. 못 줘. 반성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